이게 내한테 주는 다비가 다섯 마디 다음에 시작이다 하나 둘 셋 넷 저 멀리 희미해지는 나의 꿈을 바라보며 몽환이 서있었죠 왜 저래 쟤 은정은 왜 저래? 발음씨 다 떨어져있어 너는 다 떨어져있어 넷 넷 넷 넷 넷 넌 무대 안 망쳐 내가 망치게 안 해 만일 네가 틀리면 내가 바로잡아줄게 이렇게 하면 반음을 올리란 뜻이고 그리고 박자를 놓치면 이렇게 표시해줄게 이대로 끝내는 건 아닐지 두려움이 날 자꾸만 망설이게 하지만 가슴속 깊은 한 곳에서 멈추지 않는 울림이 날 앞으로 이끌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안은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안은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 나 너무 감사합니 내가 probation 안 sorts